안녕하세요 위원장의 안녕하세요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302회 임시회가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부터 말씀해 주시죠 지금 내년도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경선 준비에 시의원들도 지역에서 유권자들과 함께 대선 경선 준비를 하느라고 무척 바빴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그런데 이름이 길기도 하지만 조금 독특해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2050년까지 지구의 온도가 1.5도씨 상승선에서 억제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또는 지구의 온도 하나를 가속화시키는 탄소를 탄소를 탄소의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사회적 불평등이나 사회적 안전망을 잘 구축해야 되는 그런 정의로운 전환의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의 위원회 이름이 좀 낯설지만 그런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는 핵심 키워드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해 주셨지만 정의로운 전환은 어떻게 뭘 이룬다는 건지 이것도 좀 설명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할 때 억제하는 정책이 있고 그 과정에서 또 적응해야 되는 정책이 있는데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것은 이런 적응 정책의 한 분야인데요 내연기관은 부품이 약 3만 5천 개가 소모됩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1만 5천 개예요 그러면 2만 개의 부품을 생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나 가족들의 생계 문제 또 실험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산업구조를 전환하는데 이것이 피해를 주거나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함께 상생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름을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붙였습니다 탄소중립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공통적인 주제입니다 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면서 지구가 온난화되면 북극의 얼음들이 높겠죠 지금도 엄청 높겠죠 그래서 해수변이 올라간다고 그런 얘기하잖아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다양한 바이러스들이 발생되고 사실 지금 코로나19 같은 문제도 사실은 오랫동안 얼음 속에 묻혀 있었던 과학적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바이러스들의 변이들이 사실 원인이라고 과학자들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탄소중립의 문제는 인류가 지구와 함께 지속가능하게 살기 위한 생존의 과제이기 때문에 한국만 자란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죠 전 세계에 함께 노력을 해야만이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서울시의 현재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어디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서울시는 약 70%에 가까운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건물에서 특히 그 안에서도 민간 상가 빌딩 같은 곳에서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또 두 번째로 교통 수송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위한 노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게 사실 서울시나 서울시의회는 조례 수준의 제도를 만들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법률적인 뒷받침과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들이 함께 맞물려야 실질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부와 함께 파트너십을 발휘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서울시에 흩어져 있는 사업 부서들의 통합과 조정의 기능들을 내실화하는 것이 앞으로 서울시의회 특별위원회의 중요한 과제고요 지역 중심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탄소중립의 노력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모델들을 발굴하고 광역시와 기초지자체와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또 잘 구성하는 것도 앞으로 해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그러네요 앞으로 하실 일이 너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역할도 맡고 계셔서 이 일도 크지만 또 하나 맡고 계신 직책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여기서 산하에 기후위기 대응 그린 뉴딜 TF가 있는데 여기 단장으로 선수리되셨어요 중책을 많이 주셔서 이게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의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서울시만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7개 시도에서도 관련돼서 탄소중립을 위한 위원회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관련된 제도와 예산을 심의하는 기능이 또 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7개 시도의회가 서로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력이 서로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이것이 통합적으로 가줘야만이 사실은 한반도 내에서 탄소중립의 노력이 실질적인 효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시도 지사 간의 협력과 거기에 함께 협력하고 또 견제도 해야 될 시도 외에도 탄소중립에 관한 전국적인 이슈에 대해서 협력 구조가 불가피하게 필요하죠 그래서 협의의 산화로 그린 뉴딜 TF가 구성돼서 활동을 지금 한 1년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2021년도 3개월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위원장님의 올해 남은 이 기간 동안의 목표, 계획, 뭐가 있으실까요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활동해왔던 다양한 의정활동의 과정이나 내용들을 저희를 지지해 주신 지역의 시민들, 유권자들에게 좀 더 쉽게 그런 과정과 성과들을 전달하기 위한 그런 의정활동의 결과와 과정을 공유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개인적으로는 필요하고요 의정활동 보고서를 충분히 돌릴 시간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아마 마지막 기간, 남은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시겠네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앞으로도 위원장님의 활동과 활약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깜짝짝